아... 어미하고 둘이 새끼가 돌 위에 돌을 좋아해요 바윗돌 좋아해요 엽소들이 바윗돌 좋아해요 아하하 쥐 애미가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이놈이 또 오네 또 오네 사람 못 먹으면 달라들어요 또! 또 쳐다봐 아이고 아이고 또 쳐다봐 또 쳐다봐 아이고 오늘 또 엄마한테 왔어요 저 밑에는 또 아래 아래가 또 하나 둘 이놈 있고 또 여기는 또 여기도 있네요 이도 두 마리가 침럭굴 먹고 있고 저기는 이제 한가롭게 앉아있고 이놈은 또 엄마를 따라와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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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염인가봐요 여왕 으응 으응 이게 숫놈 숫놈 숫놈이고 저기 암놈 새끼고 저게 빨간 목걸이 한놈 암놈 앰미고 이 숫놈은 한참 클 때까지 젖 나오는 어미들만 쫓아다니면서 젖 먹고 다녔어요 지애미가 이제 젖이 안 나오면은 다른 염소 젖 나오는 염소를 따라다니면서 먹던 애예요 아이고 아이고 얌체죠 근데 이제 이 새끼 염소 침럭굴 먹는거 좀 봐요 벌써 침럭굴 먹네요 조금만 새끼가 벌써 풀먹어요 풀먹으면 이제 젖을 떼야되는데 이놈은 이제 이렇게 젖 나오는 염소를 따따르하다면서 지애미가 아닐 때도 젖 나오는 저기 애미한테 가서 젖을 먹고 그랬어요 아유 염체도 염소도 얌체염소들이 많아요 지애미 내버려두고 젖 나오는 어미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막 엉덩이 붙이고 둘이 같이 있고 그리고 또 젖 얻어먹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는 컸죠 많이 아 저놈은 둘이 앞놈이 앞놈은 자매예요 한놈이 새끼를 뵌 것 같은데 아 날씨가 저기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구름이 꼈죠 어제 비가 와서 이렇게 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 또 이렇게 하얗빛이 비치면은 고구마가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물을 줘야 돼요 물을 계속 줘야 돼요 ㅎㅎ 아 관둘 보시다시피 너무 particip45 SPIA